네 안녕하세요 저 케이팝스타6로 준우승을 하고 지금은 앨리스로 활동하고 있는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장성이 처음 왔거든요 근데 아까 저녁을 여기서 먹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후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반찬에 전복도 나오고 홍어, 뽀개 엄청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장성을 또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장성 백양산호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스타트에 제가 피어나라는 곡을 했었거든요 그 곡을 여기서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어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송이 너무 귀여워 안송이 너무 귀엽다고 한 번 더 해갔으면 좋겠다 또 이제 하셨나요? 또 세종님이랑 아 네 세종님을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케미엘 조진을 하세요 주름을 꺾었어 또 세종님이랑 맘에 있는 꽃을 핀 꽃의 소리 그날 피워낸 선샷 매끄러운 모션 깨끗한 로션 이렇게 좋아했던 머리 날 갖고 모렸던 거리 나른했던 그릇지만 현재 눈이 뜬 것 같아 단 한 번의 kiss You can make me high You can make me fly 자꾸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갖고 싶은 너의 모든 그 You're my one Let me hold you Wow 별이 쏟아지던 너의 안방에서 우리들 있어요 고요 play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